2쿼터가 시작됐습니다. 2쿼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FOB. 오른쪽. 3점 라인 밟았어요. 리바이더, 윤동식. 좋아요, 골밑 좋아요. 공격, 공격, 공격. 동식이 형 넓게, 넓게. 동식이 형. 여웅철. 주지 못합니다. 안쪽 돌파. 윤동식에게, 윤동식. 볼 잡았어요. 안쪽으로. 반칙입니다. 반칙으로 끊고 있는 54번의 손범이 선수입니다. 넓게, 넓게. 윤경신 골밑 포스트업. 트래블링입니다.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김동현 선수가 윤경신 선수가 들어갈 공간을 막고 있었어요. 트래블링. 트래블링입니다. 들어가, 들어가. 공간 좀 열어줘야 되네요. 나가, 나가, 나가. 오중간입니다. 석점 시도. 노골. 리바운드 여웅철 놓쳤습니다. 기다려, 기다려. 사람, 사람, 사람. 사람 밑에. 골 밑. 또 뚫립니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골 밑. 또 뚫립니다. 봐봐, 봐봐. 손범이. 트래시. 굿패스, 굿패스. 투샷. 트래블링. 트래블링을 먼저 지적하네요. 제가 봤을 때 파울이 먼저입니다. 파울이. 잘했어, 지금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레블링. 그러니까 형님이 지금 헷갈리는 거야, 이게. 맞아, 핸드볼하고. 핸드볼, 핸드볼 스테블라서 그래? 동현이랑 좀 바꿔줘. 자, 스크린. 파고듭니다. 가운데로 두근 슛. 노골. 2바운드. 윤경신. 윤경신이 있기 때문에. 윤경신 선수가 부상이 있는 것 같죠, 발 쪽에. 종식이 형. 받아줘, 받아줘. 종식이 형 발목. 교체, 교체. 자, 스크린. 발목. 발목? 많이 돌았어요? 살짝살짝. 왼발? 신발 벗으세요. 타임 타임. 타임. 자, 허재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인동휘 선수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쪽이요, 바깥쪽이요? 바깥쪽이요? 거기죠? 아, 네. 여기 다쳤더니. 저기, 저기, 저기. 잠깐만, 이거. 여기 의자를 빼. 어떤 것 같아, 느낌이? 처음 다치는데 원래 다쳤던데요? 원래 다쳤던데요? 원래 다쳤던데요. 그러면 그나마 괜찮아. 나머지는 타임 들어. 경신, 경신을 여기 가운데다 놔두고 이 가운데는 경신이만 있는 거고 여기에는 너희들이 있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야. 사이드로 쓰라고. 넓게 넓게 코트를 쓰면서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패스를 넣어주고 외곽에서 많이 움직여주고 뭉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2쿼터가 한 3분 정도 지났는데요. 양 팀 득점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김병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이동국도 들어와 있습니다. 패스해, 패스해. 형택이 또 어디가? 가운데로 윤경신. 김병현에게. 김병현, 윤경신. 다시 잡았어요, 윤경신. 윤경신 외곽으로 빼줍니다. 이영택. 걸렸습니다, 플럭슛. 그러나 명철. 공격 제한 시간 걸렸습니다. 24초 공격 제한 시간 넘었습니다. 병현아, 쏴야지. 16. 16. 헤이, 헤이. 오른쪽. 반대쪽으로 줍니다. 좌중관에서 3점 들어갑니다. 좌중관에서 3점 들어갑니다. 김정현 선수 3점. 점차가 좀 벌어지는데요. 20대 6입니다. 20대 6. 이동국. 여웅철. 겹치면 안 됩니다. 넓게, 넓게, 넓게. 한쪽에 윤경신 포스트업. 윤경신 쓸어가여 반칙 얻어냈습니다. 포스트업. 윤경신 쓸어가여 반칙 얻어냈습니다. 두 샷이죠. 꾹꾹. 이런 작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넓게 벌려주고 아내를 활용하는. 이제 중요한 것은 윤경신의 자유투 성공률입니다. 윤경신의 자유투. 자유투가 중요하죠. 이게 자유투 성공률이 중요한데. 감사합니다. 빡사업, 빡사업. 두 번째 자유투. 윤경신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윤경신. 윤경신 두 번째 자유투 들어갑니다. 윤경신. 2쿼터 첫 득점. 오케이. 좋아, 좋아. 나이스. 나가, 나가, 나가. 20대 7. 20대 7. 골 밑으로 들어갑니다. 골 밑, 골 밑. 이야, 틀렸어요. 골 밑으로 들어갑니다. 골 밑, 골 밑. 이야, 틀렸어요. 광인 나이스 패스. 기다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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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벌려. 들어가세요. 여홍철. 안쪽으로. 역시 윤경신. 윤경신 골 밑. 골 밑, 윤경신. 득점. 역시 윤경신. 윤경신 골 밑. 골 밑, 윤경신. 득점. 파괴력 있는 윤경신입니다. 나이스.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우리 이렇게 활용해야 돼. 벌려, 괜찮아. 잘했어, 벌려. 골 밑을 휘젓고 다니고 있는 윤경신. 이제 수비 잘해야죠. 골 밑까지. 윤경신. 윤경신, 그렇죠. 블록. 잘해야죠. 골 밑까지. 윤경신. 윤경신, 그렇죠. 블록. 파울을 풀어요. 완벽한 블록으로 봤는데. 나이스, 나이스. 김성민 선수가 지금 막 놀랐다는 표정, 제스처. 이게 블록이죠, 이게. 킹콩이 날라오니까. 김성민 선수의 자유투입니다. 1구. 안 들어가요. 놀랐죠. 인천 부평서초 선생님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두 번째도 안 들어간다. 리바운드 김병현. 좋아요. 나가야죠, 나가야죠. 치고 나가는 영철. 넓게, 넓게, 넓게. 안쪽으로 부딪쳐. 윤경신. 돌비 나와, 가로채기. 살렸어요, 살렸어요. 트래블링. 트래블링입니다, 트래블링. 수비가 2명 붙네. 경신이 형한테 2명 붙어. 2명이 붙는구나, 앞뒤로 붙는구나. 형택이 링바, 링바. 그렇지, 링바. 이형택. 잘했어, 잘했어. 에어볼. 잘했어, 형택아. 8초 남았어. 쉽게 쐈다. 쉽게 쏴주면. 역시 윤경신 돌비. 반칙 얻어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윤경신 잘한다. 지금 아마 당황스러울 거예요, FOB팀. 형, 부담 없이 주세요, 부담 없이. 자유투. 1곱. 들어갑니다, 윤경신. 자유투. 1곱. 들어갑니다, 윤경신. 2쿼터에 혼자 다 득점하고 있어요. 혼자 4점 득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투. 두 번째. 윤경신. 좋아요, 또 들어갑니다. 윤경신. 좋아요, 또 들어갑니다. 윤경신. 이번에 질자죠. 2번 동전 질자입니다. 정말 윤경신. 왜 지금 왔는지 모르겠어요. 윤경신이 들어오면서 큰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외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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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밟았죠, 라인 밟았습니다. 당황하는 FOB.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당황하고 있습니다. 50초, 50초. 윤경신 또 들어가죠. 윤경신 투입. 돌면서 슛. 돌면서 슛. 돌면서 슛. 야! 윤경신. 야, 경신아. 멋있어, 지금. 조진이 형. 노무 선수인 줄 알았어. 대박, 대박. 야어민같이 또 돼. 이렇게 하면 달라지지, 우리가. 돌면서 슛. 돌면서 슛. 윤경신. 윤경신. 속공, 속공. 윤경신도 있습니다. 윤경신도 있어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안 돼, 안 돼. 아이고야. 돌파. 골밑이 없어, 골밑이 없어, 골밑이 없어. 슛 리바운드. 인원금 잡아야죠. 리바운드. 잡아야죠, 잡아야죠, 잡아야죠. 병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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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아... 경기 끝났습니다. 전반적 끝났습니다. 허재 감독이 모처럼 표정이 밝아졌는데요. 이 쿼터에 7점을 상암블락스가 넣었는데 모두 윤경신 득점입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잘하네요. 이번에 용병 제대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잡아갔어, 공을. 네, 여기서. 점프를 아예 못 뛰겄네, 옆에 있으니까.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죠. 야, 너 여기 일로 와. 여기 특석이야. 아니, 아닌데, 아닌데. 특석으로. VIP. VIP. 손님 모셔라. 동신이 괜찮니? 네, 괜찮습니다. 원래 여기 만성입니다. 어른 잘 대고 쉬어. 근데 잘 봐봐. 경신이가 여기에서 볼을 잡으면 상대가 다 수비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5패스를 못해. 그런 기술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링에서 가까운 곳에 있을 때 공을 줘야 되거든. 얘가 여기에서 볼을 잡기 시작하면 드리블을 쳐야 되잖아. 그럼 얘보다 다 작아지니까 어떻게 해? 그럼 다 달라붙어서 뺏더라고, 밑에서. 뺏잖아. 아, 밑에서 뺏어. 그리고 동국이. 정아리가 처음에 발레이션 할 적이야. 볼을 여기 있는데 네가 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 V컷이라든지 크로스컷에서 볼 잡아줘야 되는데 네가 돌아가버리니까. 너 넘어와버리잖아, 이거를. 저는 볼에 상관없이 그냥 빈자리로 가려고. 근데 볼은 여기 있는데 뒤로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안쪽으로 가야지. 넓게 쓰라, 그래가지고. 왜 나가지 그랬지, 절로 그냥 아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저 코트를 넓게 사용하라고, 넓게. 하자, 하자. 하자, 하자. 파이팅. 여기는 다시 JTBC 체육관입니다. 상암불락스와 FOB의 대결 이제 3쿼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전반전 22 대 13인데요. 그러니까 22점이면 상대적으로 수비는 잘했는데 지금 윤경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죠. 다른 선수들이 사실 공격을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윤경실 선수한테 수비가 몰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 선수들한테 찬스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점을 활용을 해야죠. 네. 네.